뷰카 시대에 기성세대는 어떻게 가야하는지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제가 40대에 되다 보니까 작년에 MZ세대에 대해서 이사님과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MZ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MZ세대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성세대는 뷰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40대, 50대 아저씨들도 이사님? 기성세대 운동하고, 물론 자기계발하고 책도 쓰고 MZ세대 따라해야죠. 특히 Z세대 따라하면 됩니다. Z세대를 따라하라? 욕모를 하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기성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맨날 MZ세대만 연구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세대론 같은 데 보면, 이거 흥미로운 부분 좀 있는데 MZ세대라는 검색어, MZ세대가 검색어를 말 쓸까요? MZ세대가 MZ세대에 대해서? 안 궁금하죠. 다른 트렌드 책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MZ세대라는 단어 있죠? MZ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 데가 기존 신문이에요. SNS나 인스타 인별이나 이쪽에는 MZ세대라는 검색어가 12%, 88%가 미디어에 노출된 이른바 올드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데스크나 기자들이나 편집장들이나 고세대 그러니까 기성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걸 찾아보는 건데 실제로 MZ세대, 특히 M세대하고 Z세대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세대는 특히 아주 Z세대는 MZ세대가 어떤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지? MZ세대라고 하는 개념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한국 사회를 뒤덮었는데, 세대로네. 그러니까 뭐 40대, 특히 X세대 중심으로 한 40대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정도로 한국 사회에는 MZ세대만 사냐. 제가 외부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니, 한국에는 MZ세대만 사는 것처럼 실제 인구 비례를 보면 X세대가 제일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다뤄질 정도인데, 실제로 MZ세대는 자신들의 세대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쪽의 채널에서 어떤 유명 작가분이 요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이 아예 다르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개발덕 성공 시대에 아주 태어나서 열심히 오전반, 오후반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막 콩나물 시루떡 같은 교실에서 막 이렇게 석탄 난로에다가 도시락 데워먹던 시절이었는데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얘네들을 배워야죠. 걔네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 IT 쪽에는 한 애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집장님도 후배한테 SNS나 이거 이렇게 해라고 가르칠 수 없을걸요? 그렇죠.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좀 배워요.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리버스 멘토링. 네, N분의 1로 배워야 되고요. MZ세대가 X세대나 기성세대를 가르쳐주는. 저도 집에 가면 17살짜리 여자 사람이 사는데 그 친구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빠랑 이야기는 하나요? 고맙게도 해줍니다. 해주는 거 고맙게 하러 이런 얘기를 꼭 안 하면 좋을 텐데 꼭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리버스 멘토링. 하기사 기성세대도 MZ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거고. 아,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소외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성세대들도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회식하자고 하는 게 MZ세대를 알고도 싶지만 저 친구들이 우리 회사의 미래이기도 한데. 내가 거기서 또 소외가 되면 안 되니까. 회식에서 50대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소통이 되니까. 뭔가 이게 재밌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괜히 뭐 지갑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긴 하는데. 귀를 열어야지. 아까 저희가 잠깐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모임문화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잠깐 듣기는 했는데. 요게 조금만 더 천만엘에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게 우리 사회에 외로움이 만연해 있다, 만성적이다. 만성적이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에 핵심 문제가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 외로움이라고 찍고 싶고. 저랑 똑같은 관점을 가진 분이 런던, 영국 런던 전경대인가. 노리나 허트라고 하는 분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딱 밝힌 바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배경에는 고립감, 외로움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요 분이 거기서 얘기한 한 20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걸 다 저희가 번역을 해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2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이 어느 수준이냐. 20개 문항으로 측정을 해봤는데. 그런데 66.5% 고위험, 외로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따지면 고위험군이 66.5%나 된다. 잠깐만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최고의 문제가 외로움이다. 그런데 지금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초연결 시대 아닙니까? SNS도 그렇고 각종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말 그대로 초연결 시대인데 고립의 시대다. 그렇죠. 아주 역설적인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실제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소통은 연결해서 텍스트로 되는 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실제 소통은. 한 70%는 비대면에서 이루어지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로는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태도나 신호를 충분히 알려주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쓰셨던 정혜신 박사님이 그분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팽목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리치료를 한다고 다 데려갔는데 3개월 만에 다 철수했어요. 왜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실제로 그럼 위로를 어디서 얻었냐. 일곱 시간씩 운전하고 간 자원봉사자의 청소하는 뒷모습. 식사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 그거에서 위로를 얻고 감동을 얻죠. 사람들의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70% 이상은 비대면의 태도에 더웠습니다. 이게 끊어져서 문제라는 거고.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저희가 대면, 비대면 이야기를 할 때 온, 오프라인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비대면의 개념 한 번만 좀... 비대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몸짓이나 눈빛, 언어, 단어의 톤 앤 매너, 이거에 다 느껴지는 뭐랄까? 오프라인적인, 물리적인 성질을 가진 소통 도구 같은 거예요. 약간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체온, 몸짓, 억양 이런 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가 정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연결을 느낄 수도 있는. 2010 몇 년 동안 총기 참사가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의 명년설이 있었는데 1분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꼽는 가장 최고의 명년설이라고 역설적으로. 거의 한마디는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약간 울음을 참는 듯한 그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위안을 느낀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은 물명확한데 노리나 허츠가 진단하기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처가 들어오면서 신자유주의 때문에 비용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들을 다 없애면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공교롭게 스마트폰 시대가 대거 들어오면서 이제 텍스트 소통 위주로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쉽게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봤더니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자본도 대단히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본격성이나 분논도 좀 높아져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이 외로운 크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접점이 생기면 반가워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더 무관심해집니다. 잠시만요. 접점이 생기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더 무관심해진다? 그런 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쥐 실험 같은 경우에 쥐 하나를 한 마리를 되게 오랫동안 고립을 시켜놓으면 누군가가 들어오죠. 그러면 얘랑 잘 노는 게 아니라 얘를 공격하고 쉽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돼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상당한 물리적 고통을 드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90년대 초반에 일본 사회에도 히키코보리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관심으로 라인에 들어갔고 가장 크게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97년도에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하면서 현타를 맞게 되죠. 일본의 경제적인 문제가. 그 버블의 장점은 보통 92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화차가 나왔던 시기.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 현타를 느꼈던 건 97년도인데 야마이치 증권이 무너지면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 IMF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하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몇 군데는 외로움 부서가 있어요. 어드밀린 스테이션 내각이 있어요. 내각. 그런 게 있다고요? 네. 내각이 있습니다. 외로움 부장관. 어디 가요? 영국. 호주. 아, 진짜로요? 완전 몰랐네. 아, 모르셨어요? 네네네네. 뭐 해리포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에서.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일본도 그 문제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하는 쪽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안에 뭐가.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 이전에 있던 여가부에서 종합적으로 기능들을 분리해 나갔겠죠. 어쨌든. 외로움의 문제가 생각보다 크고.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주변에 저희가 파생돼서 뭐가 있냐.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시위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2018년, 2020년, 2022년, 2년씩 두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관심이 한 50%돼서 40%돼서 30%돼서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뭐가 올라갔냐면 짜증이 올라갑니다. 점점. 그건 그냥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외로움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게 궁금하면 찾아본다는 의견이 예전에 높았어요. 저게 왜 일어나지? 왜 그러는지 알고 싶고. 이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공동체 느낌이 있다는 게 올라갔다 계속 떨어집니다. 더불어 산다는 느낌도 계속 떨어지고. 그럼 이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좀 상실되고 있다.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거네요. 심각하죠. 고립된 게 이제 물리적 고통이 커지고 공격성이 커질 수도 있고 그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누군가 들어오는 걸 또 싫어하게 되고 그럴수록 더 공동체의 정신을 잃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론에서 예를 들어서 꼭 여론의 힘을 받아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인구 문제, 연금 문제, 연금 계획 문제. 이게 되게 심각하고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론의 동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게 잘못 추진이 됐는데도 감시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되게 어려운 난제들이 실제로 여론의 동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소비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주죠. 되게 이제 더 위험한 무관심. 그렇죠. 사회적으로 위험한 무관심. 이번에도 의외로 국민연금 개편. 정부에서 이제 운을 띄워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죠. 또 늦게 받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저만 체감인지 모르죠. 별로 반대 여론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 같은 시끄럽고 이렇게 우왕좌왕 좌충우돌 할 법한데 그래서 이거 뭐지? 사람들이 다들 이해를 하는 건가?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무관심한 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이도 아마 정부에서 이제 만나의 통일은 됐고 그다음에 65세 고령 인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2025년이면 65세 인구가 21%돼서 초고령 사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로. 그렇죠. 모든 지 1등. 모든 1등인 것 같아요. 저출산도 1등.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말 그대로 공동체 정신이 떨어지면서 무관심으로 간다고. 이거 무서운데. 이게 좀 뭔가 타게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적어도 비즈니스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비즈니스로는 의외로 뜨는 비즈니스가 좀 있습니다. 노린하우츠가 얘기했던 첫 번째 비즈니스 중에 하나는 커들러 서비스라고. 커들러 서비스요? 쓰다듬어주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비언어적인데 터치가 되면 몇 년 전인가? 그 생존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아니면 EBS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 아빠가 딱 퇴근해가지고 아빠 퇴근했음 아이랑 이제 가족들 부인하고 이렇게 싹 허그를 하는데 심장박동부터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터치해주면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안정감. 우리 아빠들은 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아득하다. 어쨌든 그 열일곱 자를 안 안아줘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어쨌든 근데 그 커들러 서비스라는 게 실제로 그 서비스인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미국에서. 약간 터치니까 스킨십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춘과 좀 연결돼서 분위기 안 좋았는데 코로나 때 이게 고소득 서비스로 팍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린하우츠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 외로움의 만성화의 시장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비즈니스로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커들러 서비스가 그러니까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뭔가 교감을 하는. 성적 교감만 빼고 실제로 쏟아주먹어주고 터치해주면 되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들. 근데 여기 책에서 보니까 그게 어떤 방 같은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오해를 받았죠. 근데 그게 일종의 산업이 됐네요. 이미. 외로움을 달래주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스터렌탈이라고. 미스터렌탈. 혼자 가기 좀 애매할 때 전화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혼자 혼밥하기 좀 그러시죠. 그러면 이대호 편집장을 부르세요. 제가 일당 얼마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산업이니까. 한 번에 이 양반이 한 만엔 정도 받으니까. 10만원 내외를 실제 받고. 거기 멀면 오기 교통비. 거기서 한 식사비. 이건 다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죠. 부른 사람. 부른 사람 다 내야 되고. 뭐 어떤. 그 다음에 어떻든 말시키기 전에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그만한 게 사진 나오는데. 미스터렌탈 이거 사업하시는 분. 늘 굳이 그래도 주고 보실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면 외로움이 좀 덜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있다는 거고. 이게 일본이어서 가능한 건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일본이어서 가능한 서비스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해볼까 이거. 댓글로 혹시 이대호 편집장을 하루에 10만원 주고. 하루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수요가 있으시면 한 번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네. 녹음에 자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기한 거예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서는. 허그, 허깅 로봇이 있어요. 3.0. 안아만 주는. 안아주는 로봇. 로봇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무슨 뭐. 로봇. 패딩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촉감이 다 이렇게 따뜻하거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해야 돼요. 안아주기만 하면. 그래도 로봇이잖아요. 3.0까지 개발이 됐다니까. 일본이니까. 아니 그 독일. 독일이에요? 허깅 로봇은 독일.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본에 대한 편견이 안 좋은 편견이 있었네. 미국에서는 이제 전화, 통화해 주는 노인분들. 99달러 내면 4회, 한 회당 30분 정도 통화가 가능한. 언제든. 그냥 전문적인 통화. 말동무가 되어주는. 말동무도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네. 외로운 비즈니스가 다 하고 있죠. 여긴 보기가 무슨 비명지르기 모임도 있고. 그렇죠. 이것도 외로워서 파생된 산업인 거예요? 자전거 같이 타는 모임도 있고.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왜냐하면 이게 또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그 K컬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예전에 그 연삼아도 한창 외로운 일본의 40, 50대 아주머니들이. 남편은 별로 대화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연삼아한테 열광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은퇴하셨다고 그러죠? 은퇴하셨나요? 은퇴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잘 사시겠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니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좋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트렌드 모니터 2023, 엠브레인의 윤덕헌 이사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었고. 저희가 좀 소비. 책을 사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하고 외로움에 대해서 알고. 이거는 매년 나오는 책이어서. 어떤 흐름을 읽는데. 약간 조금 몰랐던 분야. 좀 깨치는데 확실히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다섯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의 윤덕헌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